하이포티비 까꿍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 뭐예요? 왕소라계를 키워볼거예요 왕소라계 짭짱 이건 뭐예요? 왕소라계 이제 소라계의 집을 꾸밀거예요 어떤게 필요해? 땅 줘 야 응 줘 땅 부어 많이 부어 많이 많이 부어 많이 많이 부어 많이 많이 부어 야야야 더 많이 부은거 아니야? 다 부으세요 응 하이 하이 소라계에 물 넣어줘야지 네 자 요 자 하나 더 잘했어 자 하이 이제 밑에 더 깔아야 돼 응 이쁘게 부어줘 이쁘게 부어줘 응 이쁘게 부어줘 이쁘게 부어줘 우와 물에 빠트리면 안돼 우와 잘했어 하이포티비 한쪽은 소금을 부어요 물에 빠트리면 안돼 이제 집을 꾸밀거예요 이제 집을 꾸밀거예요 뭐가 필요해요?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필요하죠 자 여기 있어요 잘했어요 이제 집을 꾸밀거예요 됐어 자 마지막 나무좋 자 그러면 소금이 들어갈거예요 대박 쪼 뱌 대단 Mau 팔켜 뭐가 필요해 나무 주영 이번에는 대박 스타트카 이거 먹을거야 괜찮아 소라계들이 좋아하는데 괜찮아 소라계들이 좋아하는데 어색 우와 멋지다 야 그 다음에 밥 죽 애기야 실루 실루 엉덩이 잘했어 그 다음에 뭐 필요해 이제 소라기들 집에 온도를 보는 온도기가 필요해 좋아 온도기 걸어봐 응 우와 잘했어 자 소라기집 다 꾸몄지 아니 먹이도 줘야지 아 먹이 잠시만 자 주세 자 하이가 꾸미집을 한번 볼까 우와 멋지다 소라기집 오 빵빵이 터지고 우와 소라기 소라기 엄청 잘 사겠다 구독과 좋아요 늘려주세요 하이 우리 소라기 뭐야 얘는 비고요 얘는 바람이고요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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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이 얘는 바람이 얘는 구름이 얘는 호랑이예요 그러면 제일 큰 애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줄까요 네 큰 애가 엄청 커요 내 주먹반만 하이 만족 satu 와아 우와 크다 하이도 손 올려 봐봐 하이 손 줘봐 벌써 들어갔네 아아 소라기 집으로 넣어주세요 가봐요 거의 집에서 넣어봐요 소라기들이 옷 갈아입는 빈껍질이야 그치? 빈쉘이야 빈쉘 빈쉘 담에tim 담에 담에살 splash 빈춤상 빈춤상 픈ає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야! 나와라! 비야! 비야 좀 나와! 너희들 언제 나왔네? 호랑이 감자! 응! 집게 맞춰봐야겠다! 집게 감자 보내는다! 이제 되자! 하이 손만 해! 살려! 나 살려! 나 살려! 나 살려! 나 살려!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야! 애기들은 아직 사람이 있어서 무서운가봐? 야 나와봐 초라기야 나와봐 고꾸로 매달리는거 봐봐 괜찮아 하이야 이제 뚜껑 닫아야돼 닫아 너무 큰거 아니야? 아빠가 제작했어 알겠어 귀여워 됐어 지금 뭐하는거야? 온도하게 만들어주는거야 불 꺼볼게 우와 나 반짝이지 우와 나 반짝이지 소화기지 만들기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뱃뱃뱃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